한편 공화당 내에서까지 트럼프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내 정부 감독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이슨 샤페츠 하원 정부 감독 개혁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연방 하원 의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샤페츠 위원장은 자신의 사임이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샤페츠 위원장은 하원 정부 감독 개혁 위원장을 맡으며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간의 대화를 담은 모든 메모와 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